주황연 멋있다! 주 수정! 주 수정! 우와아아아 주황연 배우님부터 유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입 회장으로 인사드리게 된 더보이 주황연입니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잘생겼어요 네 항상 여러분들 무대 위에서 보다가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어.. 신기하고 설레는데요 어.. 이번 제가 첫 연기를 했는데 호원경도님이 굉장히 잘 이끌어주시고 또 이제 편안하게 해주셔서 열심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에피소드의 정원창입니다 저희 서울개담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워지는 날씨에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영화 관람하시고 또 시원하게 느끼신 만큼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원입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다는 소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우 이수민입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유 Front in the oto잖아요 이수입니다 어흘 홍원기 감독님과 저희 두 선생님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데요 이렇게 감독님의 영화에 출연하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의 사랑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서울 괴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집에도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지씨입니다 영화 재밌게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은 글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현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서울 괴담은 앞서서 보시다시피 무대에 있었던 것보다 멋있게 보았던 아티스트분들은 스프링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시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제가 출연한 에피소드에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매력을 많이 묻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매력을 통과 없을 수 있는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사랑해요! 언니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서울 괴담 연출을 맡은 호원기 감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꼭 재미있고 무섭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독님, 주영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